교창운동장에서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팅. 역사적인 개막전입니다.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간다, 간다. 올라가, 올라가. 쭉, 쭉. 한번 올라가, 올라가. 올려, 올려. 쭉. 기존 멤버들은 FC세병력과 두 번 대결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고 있을 텐데. 기존 멤버들과 새로 뽑힌 선수들의 호흡. 잡고. 조화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느냐. 준현, 가운데. 김준현, 조화야. 가운데.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발음표에서 좋은데요. 최대한 운동장은 넓게 사용을 해야 돼요. 11 대 11 축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볼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많이 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볼 소유를 해야 됩니다. 에피지세병력. 측면으로. 그럼 모태봉, 발이 빠른 모태봉. 가자. 그렇지. 가. 대완, 천천히. 골, 골. 공격 투자으로 넘어갑니다. 헛발진. 김요한. 김요한 늦었어요. 8 대 8로 했던 경기하고 11 대 11. 공간도 많이 늘어났고 뛰는 양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울려, 울려, 울려. 올라가도 돼, 올라가도 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요. 하프라인 밑으로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에피지세병력. 천천히, 천천히. 없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데요.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됐어, 됐어, 됐어. 패스 미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받아주고, 민호 받아주고. 일단은 경기의 주도권을 어쩌다며 뉴스스가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갑니다. 나이스. 김태술 좋아요. 김태술, 김태술. 어디로 김태술 줬습니다. 한쪽으로 윤동킥. 김태술, 김태술. 어디로 김태술 줬습니다. 한쪽으로 윤동킥. 돌아섰어요, 안쪽 패스. 중간에 끊겼어. 지금 김태술 생각보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슈퍼패스를 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안정감 있는 그런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타슨. 나이스, 타슨. 나이스, 타슨. 안 해. 김태술이 슈퍼패스에서 정말 극적으로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잘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가 좀 증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태범. 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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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범. 뒤로, 강칠구, 김태술입니다. 오케이, 좋아. 윤동식이 정확히 패스. 윤동식 못 따라갑니다. 윤동식 선수가 걔가 처음 봤을 때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빠른 발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나이스. 허민호 좋아요. 허민호 등번호 20번. 이동남이거든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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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돌아서 박태환, 박태환. 태원, 태원. 태원아. 형, 형. 태원아. 형, 형. 태원아. 박태환이 측면으로. 10번 달고 있는 모태범. 뒤로 연결. 김태술. 올려, 올려, 올려. 크로스 올라가죠. 김태술의 크로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뒤에 헤딩 강칠구. 김진현이 이겨받지 못합니다. 아웃아웃아. 오케이, 오케이. 터치아웃. 그대로 터치아웃. 천천히,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지금 보면 그래도 볼 컨트롤이 허민호가 가장 좋기 때문에 볼을 잡으면 허민호를 자꾸 봐야 돼요. 허민호에서 자꾸 연결되는 그런 프로애를 해야 됩니다. 자, 허민호 등보로 20번. 아, 이동남이거든요. 김준현. 발이 빠른 김준현. 김준현 치고 들어갑니다. 김준현. 김준현. 발이 빠른 김준현. 김준현 치고 들어갑니다. 김준현.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 거드내고 있습니다.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장군. 몸싸움 한 거 보세요. 자, 이장근 선수가 아직 조금 경기장이 좀 낯선 것 같아요, 느낌이.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장근한테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나이스. 헤이, 헤이. 형. 나가. 헤이,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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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 걷어내고 있습니다. 걷어내기 급급합니다. 굿패스야, 굿패스. 굿패스, 굿패스. 굿패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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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차분히 해, 차분히 해. 우리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쳐져 있지? 안 돼, 압박이 좋아. 됐다. 좋아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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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 박태환. 골킥 나옵니다. 키퍼가 먼저 나왔습니다. 태범아, 뒤에. 백에. 들어와, 들어와. 태범아, 뒤에. 백에. 들어와, 들어와. 태범, 뒤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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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태범이 백. 좋아, 태술 좋아. 커버, 태술. 오케이, 오케이. 반격에 FC세병력. 44번, 44번. 이 선수 경기해야지, 또 남철우 선수. 우리 시즌1 때도 나왔었고요. 남철우 들어갑니다, 남철우. 조심해야죠. 내가 봤을게.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김태술 좋네요. 커버 플레이가 확실히 농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서 스위치하고 그런 게 아주 좋습니다. 남철우 잘 봤어요. 김태술 좋아요. 반칙스런 됐습니다. 저런 거는 반칙을 해도 굉장히 거친 플레이이기는 하지만 수비로서는 저런 플레이가 좋죠. 저런 플레이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끊어냈습니다. 김태술.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쏘이, 쏘이, 쏘이. 김태술 수비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씩 비어있다. 20분 비었어요. 우리가 이쪽에서 봐야지. 사람을 봐야지, 사람을. 여기 맨 마키. 앞에다 두고, 앞에다 두고 봐야지. 측면으로 계속되는 FG 새벽리의 공격입니다. 붙어, 붙어. 붙어. 반대쪽으로 깊이 올라갑니다. 아웃, 아웃. 그러나 도와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너무 긴장했나. 다들 왜 그러지? 저희도 힘들어요. 첫 번째라서. 아예 연습게임도 안 뛰었어요? 네. 안 다치시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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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아직까지 팽팽한 가운데 경기가 더 뒤지고 있습니다. 가, 가, 가. 붙어. 아직까지 0 대 0입니다. 박태환. 아주 저 살아름판을 겪는 경기. 박태환. 좋아요. 압박합니다. 그리고 터치아웃. 지금 박태환 선수가 시즌1에서는 몸싸움을 그렇게 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시즌2에 오면서 몸싸움을 아주 숙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반 초반 한 7분이 넘은 시간에서 지금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볼 점유율이 우리가 더 높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없어. 모태범입니다. 공간이 많습니다. 모태범. 모태범 올라갑니다. 아, 미안, 미안. 됐다. 당구 넣고요. 헤이. 따야 돼. 아이고, 씨. 뒤에 지금.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돌아다녔어요, 윤동식. 뒤에. 돌아다녔어요, 윤동식. 슛. 윤동식, 슛. 슛. 돌아다녔어요, 윤동식, 슛. 아... 윤동식 좋아요. 힘없이 굴러갔습니다만 방향이 좋았습니다. 일단 유호 슈팅을 이끌어내네요. 좋아, 좋아. 나이스, 동식. 동식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잡아, 잡아. 뒤에, 뒤에. 뒤에. 잘한다. 지금 곧볼하고 발하고 멀었기 때문에 약간 발끝으로 슈팅을 한 것 같거든요. 제대로 맞지는 않았어요. 이게 발 코에 맞은 것 같은데. 자, 윤동식이 모처럼 슛을 한번 날려봤고. 아, 아깝다. 좋아, 동식이 첫 슛이다. 좋아. 코너킥. 하나씩, 하나씩. 물어, 하나씩.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자, 모태범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모태범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김요한이 더 들어가주지를 못했습니다. 김요한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야 되는데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나이스. 좋아요. 호민호 좋아요. 밀어, 밀어. 나이스. 오른쪽으로 모태범 리턴 패스. 그러나 잘 봤습니다. 박현석. 자, 중간에 강칠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봐봐요. 가운데로 들어와. 가운데로. 올라, 올라, 올라. 남쪽으로 패스 좋은데요. 중앙으로 이어집니다. 자, 돌아서 치고 들어갑니다. 슛. 핏 나갔습니다. 저는 좀 먼 거리기는 했지만 김동현이 나와 있는 걸 보고 한번 슈팅을 해 봤죠. 슈팅이 좋았어요, 윤두현.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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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ddition... 예고 T